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. 홍준표 후보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. 홍준표 절대 안 돕습니다. 잘못하면 내일 언론에 이상한 이야기 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.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. 홍준표 의원은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